으하하하하하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와 전 이거 진짜 처음 알았어요 뭐야 이거 파니에 섬에 가서 내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이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벵기 너무 귀여워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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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그 롤러코스터 타이콘에서 친구 짚는 거 같네 우와 우와 아 다 같이 늘면? 아 좋다 한번 해봐야죠 오늘은 그걸로 놀아야겠다 오늘은 이거다 어 우와 이런 기능이 있는 줄은 진짜 몰랐어요 아 참 꽁꽁 아하하하하하 너무 귀여워 아 오늘은 이걸로 놀거야 아 너무 예쁘다 아하하하 부들부들 떠는 거 봐 으아아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귀여워 부들부들 부들부들 하지마 취소 어 아 이게 한바퀴 도는 거 봐 이거 아 미친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실연 다 없나? 있는데 옛날에 기억나는데 그래서 실연이 난 실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실연이었다 이 얘기랑 기억이 나는데 아 이거구나 아 귀여워 아 근데 그냥 디폴트는 어떻게 하지? 아 돌려야 돼 한번 하고 돌려야 돼 디폴트 값 만들려면 다시 돌려야 돼 이제 내 친구들 다 한번 불러보죠 애플이 애플 리케 쪼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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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생성되는 거 너무 귀엽다 아하하하 으아아아 너무 귀엽다 진짜 이번 거 아 아 너무 귀여워 봐 이거 다 아무도 몰랐던 거야 대박 일단 한 명씩 다 꺼내보자 아 귀여워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애들 옹기종기 잠깐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아 미쳤다 이거 오늘 아니 왜 나 이거 처음 하는 거야 들었을 때 눈 빨개지는 거 있어요 우리 펭귀이 들이 들면 눈 빨개져요 아이고 아 난 파니섬이 이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얘가 오로라만 빨개져 오로라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이거 광기의 눈 아니야 광기? 저 그 얘기 광기의 눈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막 아이돌 춤추게 하고 싶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아하게 막 그런 거 추게 하고 싶어 녹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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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잠시만요 대열 좀 맞추고 우리 아이돌 우리 섬의 아이돌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거 아이돌 춤 우아하게랑 녹록 그런 거 해주고 싶어 내 맘이 열리게 두드려줘 아 진짜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아 나 나 나 나 미칠 거 같아 너무 귀여워 잠깐만요 그거 한 마리 우리 한 명 한 명 그거 어떻게 주지? 잠깐 사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나 지금 복잡해요 잠깐만 내가 가이노 데려가야지 진짜 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이 기능이 있다는 게 난 너무 행복해 아 감정 표현 이거 하나 하나 설정해 줘야 되네 아 근데 좀 불 아 복잡하다 잠깐만 지금 감정 표현을 하나 하나 설정을 할 수 없어 하나 하나 설정 못해 한화 하나 하나씩 아 차라리 하트로 하자 실현 어? 하트 이모티콘이 없네? 하트 이모티콘이 없어 실현밖에 없어 아 그 다 이거 시킬 수 없어 마음 아파다 마음 아파다 이 현실 친구들이에요 이거 시키면 안 돼 하트 묻어졌어요 그러면 다 이걸로 하자 아 잠깐 화면이 갑자기 확 돌아가니까 어지럽네 힘내? 힘내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면 아세요? 난 아직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하하하하 아이고 우리 오로라 아잇 잠깐 저 시끄러운데? 하하하하 자 다 스탑 아 스탑 안 되네 아 스탑 되는구나 좀 일정 시간 지나면 안 돼 아 너무 이뻐 내 아이돌들 같아 진짜 이렇게 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아 아 아 잠깐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? 아이고 나도 정면 봐야지 아 행복해 잠깐만요 이제 한 명씩 옷 좀 입혀 볼까? 너무 궁금해 특히 우리 패치 기본 옷이야 어머 어이구 어이구 없애버렸네 패치 아하하하 뿅 생기는 거 진짜 너무 귀엽다 아하하하 귀여워 와 미쳤다 진짜 너무 귀엽다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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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맘에 드네 귀여워 배에 나온 거 너무 귀여워 아 난 진짜 그 파니섬 가는 게 아무 기능 없는 줄 알았어 이렇게 친구 불러오는 거는 꿈도 못 꿀릴 줄 알았는데 이런 기능이 있었네 와 대박이다 오 이거 좀 어울린다 아니다 얘는 얘는 팔다리가 색이 다른 게 나와야 이쁜 거니까 오우 이거 맘에 드네 이거 나중에 사줘야지 맞다 옷 너무 많다 안녕 임금님 오 이쁘네 뭐 어울리네 은근 옷은 거기서 거기니까 공주님 닌자 드레스? 야 니도 메이드 보카 어울린다 얘 옷은 거기서 거기니까 장식 같은 걸 좀 만져볼까요? 아하 머리에 똥 와 이거 포인트네 머리똥 왕관이랑 아 얘 가니까 이쁘다 우와 이거 미쳤다 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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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크해드 어 이거 좀 어울려 좀 이뻐 샤방샤방하고 어울려요 똥모자 이거 완전 유니클하고 보여 머노꼴 얘는 이걸로 오케이 어 잠깐 레이니도 그냥 쌩얼이네 뭐야 쌩얼 그 뭐라하지 디폴트네 기본옷 나 그 걸 못 보지 아 얘 너무 귀여워 우와 우와 미쳤다 진짜 귀엽다 얘건 얜 이거 입혀도 되겠다 그 눈을 왜 그렇게 뜨고 근데 아 이거 얼굴 너무 귀여워 오 이거 이거 어디갔어 이거 어디갔어 이거 이미 둘러싸고 있는거야 아 근데 조금 거부방 거부가는 늘어요 그 약간 무서워져 그 뭐랄까 무서워져 약간 전 얘네를 현실 인간처럼 보고 있거든요 얘네들한테 아 모자 뒤에 써 얘네들한테 인형놀이 하는게 약간 무서웁게 느껴져요 지금 그래서 이정도로 만족해야되요 과연 과몰입이 되가지고 똥모자 아 미친 모자 뒤에 쓰는게 아 너무 귀여워 모자를 뒤에 써 거의 개구리라 그럼 얘는 안경 어떻게 써? 뭐 뭐 얘요? 1분 22? 탕구리모자 뒤통수에 얹어놔 궁금하네 얘는 안경 쓰면? 어? 뭐야 이게 효과 있는거야? 있긴 하겠다 얘야 야 진짜 얘는 진짜 안경 쓰면 안되겠다 너는 안경 안 써도 돼 봐준다 아 얘는 그 통통이 무? 70얼마요 여기 얜 통통이라 통통이라 이쁘 조금 이쁜게 없어 옷이 엄청나게 늘어나 안경 쓴가 쪼니? 한번 봅자 이 통통이 어 이건 좀 괜찮은데? 아 핀구 정장? 아 얜 느낌이 안 살아 얜 누드가 제일 낫나? 넌 알몸이 체질이니? 이거 이거 이거? 이거 이거 이거? 이거 이거? 아 느낌이 안산다 넌 넌 그냥 기본 해? 넌 삐에로 이상이 제일 나 넌 삐에로가 딱 나 어 탕구리모자 풍성모자 광자라 어울린다 광대라서 어울려 아 저 무야? 저 아니죠? 저는 무주식 안해요 아 얘도 별로 딱히 어울리는게 없네 기본이 제일 낫지 그리고 쪼니 쪼니도 안경 한번 피워보자 오오 확실히 확실히 어울려 확실히 어울려 내가 본 나이트 비전 곡을 쓴 애 중 쪼니가 제일 어울려 쪼니가 제일 어울려 맘에 드시죠? 쪼니 눈매 덕분인지 몰라도 어? 쪼니 여캐 버전이면 이런 기분일까? 맘에 드는걸? 우와 이거 대박이다 야 쪼니 쪼니 인생 룩 찾았네 쪼니는 이거야 또 누구야 그리고 우리 부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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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율 좋은데 기본 옷 입고 있어 앞치마가 은근 맘에 드네 은근 이쁘네 앞치마 오우 고양이 집사 고양이 집사 같은거 꼭 컨텐츠에 있잖아요 고양이 집사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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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백의 백의가 이상하게 이쁘다 또 공주님 드레스 그런거 있나? 너무 이뻐 이 새초롬한 고양이 입이 너무 귀여워 너무 이뻐 부캐 최고야 아 이거 이거 뭐 이거 이뻐 이거 이뻐 이거 이뻐 이거 이뻐 아 고양이답게 전어 초밥? 장화 신은 고양이 장화만 신길 수 있으면 완전 좋은데 고향이니까 참치초밥 아 한국고양이 와 너무 이쁘다 나 고양이 발바닥이 너무 귀여워요 핑크젤리 똥모자 책으로 있잖아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그거 여왕 왕관 여왕 왕관 옛날에 뭐 잘못 눌러가지고 부캐한테 여왕 왕관 하나밖에 없는거 준적이 있었어요 잘못 누른거라서 바로 빡종했어 바로 강종했어 나중에 돈 많아지면은 하나 사줘야지 여왕 왕관 실크앳 학사모 아 진짜 이쁘다 너도 안경 좀 써볼래? 눈이 그냥 커가지고 그런지 꽤 어울리네 나이트 비전이 특히 어울리네 하지만 역시 쌩얼이 이뻐 그리고 또 누구 안 꾸며줬나? 뽀야미는 기본 어 오로라 오로라 아 얘도 통통이 펭귄료라 눈 새초롬이 오 괜찮은데? 기모노 펭귄 괜찮은데? 닌자 펭귄 닌자 펭귄 드래곤 펭귄? 달마니가 이거 입고 있지 않나요? 달마니 아 역시 검은 펭귄의 검은 메이드 이거 최고야 진리의 조합이야 어이구 안경은? 오 어 눈이 그냥 까맣고 땡글해서 그런지 꽤 사실가 되네 아 진짜 이쁘다 이러면 다 색팽겼지 아니 다 챙겼지 사실 아 이 도는 게 너무 귀여워 이 이 아장아장 하면서 도는 거 들고 한 칸 위로 한 번만 더 들어볼까? 나까지? 아이고 나 못들었네 아 이 피규어 피규어방 너무 이뻐 아 아 진짜 이쁘다 진짜 아니 나 좀 치우자 내가 줄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줄 거 아니야 나 치워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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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하하 하하 이거 무슨 모션이지 근데? 이 바둥바둥 하고 있는 거 하하 함정에 빠질 때인가? 미안해 힘들겠다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어 하하 꿋꿋이 안 하는 거 봐 우리 패치 아이고 이걸로 촬영을 눌렀네 아 이거 촬영 맞구나 이렇게 하면 그거 된 건가요? 그 그 포스터 생기나요? 포스터 귀요미 아 그 메이드북이 안 어울리는 친구가 없어 사실 아 진짜 이뻐 아 됐다 수고했어 얘들아 해산 모두 해산 막 이런다고 마을 갔는데 나한테 대사하는 거 아니겠지? 초코뽀야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가 뭐 막 다 무슨 인형이 돼서 그런 꿈을 꿨어 이런 무서운 데서 안 하겠지? 그런 데서 하기 전에 일단 빠이빠이 갑시다 미안하니까